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안수입니다. 이제 2020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제30일의 공연정계사 시험이 끝났는데요. 시험을 보신 분들 이미 합격의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혹시 열심히 했지만 합격의 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시험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뛰어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공연정계사 2차 과목인 부동산공법 첫 시간으로서 앞으로 2021년도 제32회 공연정계사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부동산공법이란 과목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부동산공법을 쉽게 해나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부동산공법을 공부하실 때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료는 아직 정식으로 기본서를 가져가는 건 아니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출력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시면서 이 강의를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부동산공법의 시험 범위 그리고 출제 문항서가 나와 있죠. 그걸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2021년 제32회가 되겠는데 공연중개사 시험 대비차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험이 있게 됩니다. 올해 2020년도 시험은 10월 31일 토요일날 시험을 했고요. 2021년도 제32회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보니까 10월 30일입니다. 이때 시행이 예상되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11월은 이제 다 갔고 12월이 남았죠. 그리고 내년도 1월, 2월, 3월 해서 이렇게 약 11개월 동안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다들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시험을 봤는데 안 되신들 다시 한 번 마음을 추스르셔서 다시 한 번 새 출발을 해보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신 분들은 바로 저하고 손잡고 바로 이 공법을 한 번 힘차게 밀어붙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맘때면 합격자 반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동산 공법은 양이 방대하고 그리고 내용인 것들이 약간 생소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공인중요사 시험과목 자체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2차 과목인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상당히 양이 방대하고 내용들이 다 생소해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오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저하고 손잡고 이 공법을 공부할 것 같으면 제가 쉽게 쉽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만큼 저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돌리면 쉽게 이 공법을 접근해서 한 방에 바로 합격에 나가시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하고 호흡을 맞춰주셔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인중요사 시험 내년도 10월 30일 토요일에 있을 건데요. 다 알고 계시다시피 공인중요사 시험은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시험을 시행하죠. 1차 두 과목 있죠.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민법하고 학교론. 그 다음에 2차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부동산 공법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 그 다음에 세법 플러스 공실법 이렇게 총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바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인데 문항수는 40문항이 출제하죠. 그리고 5지 산당으로 출제가 됩니다. 5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은 다 과목마다 50분을 주는 건데요. 그래, 시험 문제 풀 때 시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풀지 못했다. 이런 이름들은 별로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문제를 못 푼 것이지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풀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40문항이 출제됩니다. 1차, 2차 모두 다 과락제가 적용되어서 과목마다 바로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되는데 40점을 맞기 위해서는 40문제 중 16문제를 맞춰야 돼요. 16문제 딱 맞추면 한 문제당 2.5점을 주기 때문에 16문제에 맞추면 딱 40점입니다. 이렇게 40점 이상을 맞춰야 합격을 해나갈 수 있어요. 만약 40랑 중 15문제에 맞춰야 합격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락에 걸려서 2차 자체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정확하게 깨끗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1차 과목에서 획득했던 점수는 2차로 넘겨줄 수 없고 2차에서 획득했던 점수도 1차로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두 과목과 각각 40점 이상 맞추고 평균 60점을 획득하면 1차 합격자가 되는 것이고 2차도 3과목 보아서 각각 과목마다 40점 이상 획득하고 평균 60점을 획득하면 최종 합격자가 되어서 시도사 명의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60점을 얻으면 되니까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 출제 난이도로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60점이라는 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셨을 때 한해서만 60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좀 미리 생각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 이 1차 과목 일단 합격했다 전제하고 2차 이제 3과목 중 이 부동산공법, 아까 공인중개사법, 3법으로 공식법에서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이때 3과목 중 나름대로 전략과목을 설정해서 그 과목은 최소한도 80점을 획득하면 쉽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1차도 마찬가지예요. 1차도 두 과목 중 하나를 전략과목 하나 선택해서 집중 좀 공략해서 점수를 최소한도 75점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1차도 빨리 합격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2차도 이 공인중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나름대로 효자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80점 이상을 마쳤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에 점수를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2차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부동산 공법도 체육화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40랑중 24문제를 마치면 자기 과목인 공법에서 60점을 획득해야 됩니다. 60점을 해야 되면 아주 잘하던 거죠. 그러나 이 60점 어설프게 하면 60점은커녕 40도 획득하지 못해서 낙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험공부를 할 때에 애당서부터 점수를 낮게 설정해가지고 말이죠. 나 60점 맞추면 된다 해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60점을 넘으니까 만족하면서 바로 이 공법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꼭 명심할 게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 어느 학원이 됐든 어느 단체에서 시행하든 모의고사 됐든 그런 모의고사의 점수는 거품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그걸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 공인중개사 감옥 중 부동산 공법은 바로 모의고사를 보시더라도 그 점수를 자기 점수로 인식하면 절대 안 돼요. 이 거품이 엄청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었던 점수 중 25점 이상을 빼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어느 학원이 됐든 어느 선생들이 됐든 공인중개사 공법의 모의고사 같은 것을 보면 난이도가 중하급밖에 안 나아요. 중하급 그래서 거기에는 거품이 엄청 끼어 있으니까 그 점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수에서 25점을 빼야 돼요. 그러면 본 시험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년도 2021년도 10월 30일 시험이 있게 될 건데요. 그때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느 모의사 문제지를 가지고 풀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얻었던 점수가 있다. 그 점수를 자기 점수로 인식하면 절대 안 되고 거기에서 몇 점을 빼라고 했습니까? 25점을 빼야 됩니다. 다만 모의사 볼 때마다 40점 이하밖에 못 맞았다. 그런 분들은 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건 0점이니까. 그래서 40점 이상 맞았는데 바로 점수가 좀 만족스럽게 나왔다. 이건 큰 착각에 빠질 수 있으니까 몇 점을 빼라고 그랬습니까? 25점을 빼세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자기 점수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공법은 모의사 볼 때마다 최소한도 80 이상은 마쳐야 그나마 본 시험장 하면 55점, 50점, 60점 이렇게 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그러나 일단 나름대로 저하고 손잡고 공부를 해나가면 60점은 가볍게 통과해서 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손잡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부동산 공법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40점은 기본적으로 넘길 수 있고 60점 이상 맞춰서 합격에 나갈 수 있습니다. 2차 과목 부동산 법, 공인중개사법, 세법, 공식법 합격에서 평균 60점 맞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 세 과목을 또 공부하다 보면 만만한 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대로 섬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공부를 하실 때 얍삽하게 하면 다 떨어집니다. 얍삽하게 하면 그래 얍삽하게 하면 다 떨어진다는 거 제가 지금 21년 차 이 부동산 공법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켜보면 말이죠. 대충 이렇게 뭐 책의 도표라든가 또 학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쉽게 쉽게 쉬운 것만 추리해서 강의를 하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그게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휘말려서 대충대충 건성건성 얍삽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00% 떨어지니까 절대 그런 오류에 빠르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법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료로 성실하게 정리를 해야만이 합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하고 한번 꼭 손잡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실하게 그리고 시험에 나올 걸 차분하게 따복따복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게 우리 공법은 많습니다. 그런 개정된 내용도 여러분에게 바로 즉각 즉각 반영해서 강의 시한에 전달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개정된 내용도 본시험에서 출제가 바로바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2021년도 10월 30일 정도 시행이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시험공부 바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다면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않아 됩니다. 이 감옥은 다섯 개의 감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나 세 법하고 공심법은 좀 성격이 달라서 분책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두 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여섯 개로 구성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여섯 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죠. 모든 그런 그 학원이라든가 모든 강좌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여섯 개의 감옥의 그 내용 중에서도 공법이 가장 즐거운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감옥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즐거운 감옥이다. 재미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면서 인강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강의를 그러다 보니까 혼세받입니다. 제 강의를 딱 든 순간 다른 것은 보자는 게 좋습니다. 바로 여기저기 찔러들어가지고 인강을 들여다보면 혼선이 와요. 그리고 그 강의 듣다 보면 말이죠. 공법이 굉장히 뭐 어렵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어려운 게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법 하면 제일로 재미있는 감옥이다. 그리고 제일로 즐거운 감옥이다. 너무 재밌다. 편하다. 공부하기 쉽다. 그리고 이 감옥을 열심히 함으로써 내가 공연중개사 됐을 때 정말 자신있게 이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향해서 중개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 나갈 테니까 되돌이며 이 딱 강의 보는 순간 다른 강의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혼란만 가중되니까 저하고 손잡고 열심히 해보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얍사박해서는 안된다는 거 뭐 책의 도표 같은 거에 휘말려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절대 떨어집니다. 그분들은 100%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에 휘말려 있으면 절대 안된다는 거 그리고 이 뭐 강의를 듣다 보면 이것저것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그걸 느낄 건데요 공법 뭐 조금만 하면 된다 아니면 뭐 60점만 맞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60점을 설정해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그거 완전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100%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표 점수를 평상시 모의고사를 볼 때 80위 이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본 시험에서 겨우 55점 65점 이 사이에서 점수 얻어가지고 합격이 나올 수 있지. 애당체부터 60점을 설정해서 공부를 하면 그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점을 빼라고 했습니까? 25점 빼라고 했죠. 만약 60점을 모의고사에서 얻었다. 그런데 25점 빼보세요. 35점은 떨어져 버리잖아요. 과락이죠. 100%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이 목표 점수를 높게 잡고 성실하게 성실하게 바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합격이 나갈 수 있거든요.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얍삽하게 할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합격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열 번 반복 반복 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 반복 반복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 최소한도 몇 번을 봐야 이 공법 합격이 나올 수 있는가 열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 보기 전에는 바로 합격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또 바로 이 공법이란 감옥을 판단해서 내립니다. 최소한도 몇 번을 반복해서 봐야 된다고요? 열 번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때 열 번을 보실 때 이것저것 싸게 하고서 보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될 그런 내용만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약집도 만들어 제공할 것이고 또 가능시간에 시험에 나올 것들을 추리해서 전달을 해 드릴 것이고 체크를 해 드릴 건데 그걸 이줄로 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그럼 양이 적거든요. 양이 적으니까 그걸 반복해서 적량으로 들어가면 100%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열 번을 반복해서 봐야 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부동산 공법은 이 감옥은 바로 여섯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여섯 개의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먼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뭐고 또 법이라는 게 뭔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법 공부를 하니까 법에 근거해서 그 용어의 뜻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의 부동산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하고 그 정착물 그래 이걸 부동산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의로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다. 그래 토지는 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토지가 이렇게 생겨있죠. 이게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 합니다. 이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움직일 수 없는 정착물인 건축물이 있죠. 이 정착물은 고정되어 있고 고차가 되어 있는 물로건을 정착물이라 하는데 그래 이런 정착물로는 대표로 나무 같은 수목도 있고 교량 같은 거 있고 건축물인데 바로 부동산 공포할 때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하고 건축물이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자격증을 합격해서 취득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로서 서버를 행하기 위해서 등록을 했다. 개업공인수가 되었다. 그랬을 때 중개 대상물로 삼을 수 있는 그 물건을 바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표로 이 토지 건축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 우리는 이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동산 법은 토지 아니면 건축물을 향해서 바로 공익을 구현해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강제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법 이걸 부동산 공법이라 합니다. 부동산 공법 이런 부동산 공법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은 대한민국에 수십 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백 개가 넘어요. 그 개수는 몰라도 되는데 백 개가 넘습니다. 그런 법률 중에서도 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를 할 때에 이 정도의 법적 지식은 알아야 된다. 하여서 바로 여섯 개의 법률만 추려가지고 한 감으로 시험을 보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부동산 공법이에요. 부동산 공법 그리고 건축물 토지하고 건축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토지 건축물 이 두 가지 물건 중에서도 양쪽으로 뭐가 많습니까 당연히 토지가 많죠. 전국에는 토지니까요. 그리고 그의 건축물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이 부동산이겠는데 이때 양쪽으로 토지가 더 많으니까 이게 대표적인 부동산 그 다음에 건축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에 대하여 바로 여러가지 공익을 구현을 하고자 강의로 기록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우리 부동산 공법의 시험법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이 국토 전체에 대하여 이용하고 할 때 규제를 해서 공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입니다. 국토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은 우리 6개 개별 법률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률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 법 총 40랑이 출제된다 했는데요. 이 6개 법률 중 이 법률은 가장 중요하므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는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서 약 30% 출제되니까 12문제를 다 맞췄다 그러면 12문제를 다 맞추면 바로 30점을 주겠다 이거입니다. 30점 아까 몇 점만 맞으면 일단 과락을 면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40점 그렇죠? 그래 이거 법률 하나 완벽하게 파가지고 점수를 다 맞췄다 점수화 시켰다 30점 맞은다고 그랬죠. 남은 눈 깎고 3번을 찍었다 그러면 과락을 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걸 먼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눈암 법률 그래서 이건 강의할 때 일반적으로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순환시켜 돌아가는데요. 이것은 바로 약 사주를 할 땅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주 사주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내난 법률은 집중 공략 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께서 공부할 때 2021년도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이 국토의 계획 및 내난 법률은 바로 4월까지 여러분이 좀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 법을 자기 것이들도 노력한다면 공법은 그 이후부터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편하게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 마시고 내년도 2021년도가 됐다. 그때 여러분들 꼭 합격을 해야겠다. 이렇게 절절함이 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혼란색을 많이 보면 좋겠 그 졸성시퍼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법을 집중료로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자기 의도로 한다면 공법은 무난히 쉽게 바로 합격이 나갈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래 이 법의 이름을 앞으로 너무 기니까 법의 이름을 국토 계획법 이렇게 할 겁니다. 국토 계획법 열두 문제가 주제돼요. 열두 문제가 주제되면 여기서 최소한도 열무지 이상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연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실무조로 나갔다. 중개업을 수행한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런 법적 지식의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많이 해놓으면 실무에 나갔을 때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 이 인터넷 보다 보면 뭐 실무 강의를 한다. 공연중개사를 대상으로 실무 다 그게 바로 이 법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가서 보면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형용당하지 마시고 이 법을 많이 공부해야 되세요. 이 법을 그래서 이 법을 많이 해놓으면 실무에서도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필요한 법의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이라는 것. 이 법은 바로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이에요. 국토 국토 전체 이 국토인 토지는 어떻습니까? 바로 각각의 필지가 다 구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지마다 이렇게 땅들이 다 쪼개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지 이걸 쪼개져 있는 그 땅들을 한 필지 한 필지 그린데 공간정보구 구축 및 과연한 범위를 따라 한 필지 한 필지 그려요. 이 필지마다 다 소유자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들이 있습니다. 그 소유권자는 때로는 우리 국민들이 각각 자기가 땅 사가지고 소유자로서 존재할 수도 있고요. 국가가 소유자로 존재할 수도 있고 국유지 국가가 소유한 땅을 국가가 소유한 땅을 국유지로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서울특별시 이름으로 또 뭐 이렇게 경기도 이름으로 이걸 지방자찬체라고 하는데요. 지방자찬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도 많습니다. 그걸 공유지로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개인들이 또 땅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요? 사유지 개인사자에서 사유지 이렇게 이 사유주도 있고 공유주도 있고 뭐 국유주가 있어요. 이때 각각의 땅 주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그 소유자들이 자기 땅이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한다 합시다. 그럴 때 만약 개인들이라면 개인들이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또 하도록 해놨다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했다면 그게 좋을 수 없습니까? 저울성 싶어도 분쟁이 발생해서 서로에 관해 바로 좋을 게 없습니다. 내가 이 땅 주인인데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여기다 숙박설 모텔을 건축해서 상액이란다. 숙박설 그리고 옆에 있는 땅 주인은 자기가 또 연탄 공장을 건축해서 연탄을 생산해 팔아먹고 있다. 또 옆에 땅 주인은 전원주택을 건축해서 거기서 살고 있다. 또 옆에 땅 주인은 자기는 또 무슨 도축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옆에다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 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합시다. 좋을성 싶습니까? 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국민들이 바로 이 토지를 이용할 때에 서로 바로 받아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법이 존재하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은 이 국토를 이용을 하게 할 때에 이용을 할 때도 말입니다. 야 너네들 이쪽은 개발해서 이용해도 돼. 상업주로 공업주로 주택으로 개발해서 이용해도 돼. 그런데 이쪽 이쪽 땅은 함부로 개발하지 말라라고 보존실을 취해야 되겠죠. 이렇게 국토인 토지를 이용할 때는 개발 또는 보존 이렇게 양축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할 때 미리 계획을 수비해서 그 계획으로 결정해가지고 바로 미리 땅의 승선을 정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 개인들이 하면 어때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공익 시원을 주체해 행정청에서 해야 되겠죠. 이때 행정청 하면 국가하고 국가하고 지방자치한체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행정청 하면 국가하고 지방자치한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때 행정청이 있는 국가 국가 하면 바로 이자들이 하는 일을 국가에서 한다.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관 대한민국 장관이 몇 명 있을까요? 장관은 바로 18명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하면 법에 근거해서 장관 이름을 걸고 한다. 무슨 일. 그러면 그네들이 하면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관 밑에 청장들이 있죠. 청장. 그네들이 하는 것도 다 국가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국가라는 그런 자들 주로 이제 우리 이 국토와 관련해서는 여러 장관 중 누가 그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부세 장관이 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구현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도 넓은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해주면 광역자치단체 조그만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해주면 기초자치단체라는데요. 광역자치단체로는 시,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시, 군, 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장들은 바로 시도사라하고 시장, 군수, 구청자라 하겠는데요. 그네들이 하는 것 바로 행정청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이 행정청에서 국토를 관리해가지고 이용할 때에게 개발 아니면 보존을 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정해주는데 그런 계획, 그런 계획으로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아주고 있는 계획이, 이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입니다.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은 적용 범위는 국토 전체이고요. 그리고 이 법은 국토를 이용할 때에게 개발 아니면 보존을 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되 미리 선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계획에 맞게 개발하고 계획에 맞게 보존집도를 하도록 해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긴 공익을 보혜해 나아가도록 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에서 이 법은 국토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법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12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문제가 출제되면 최소한도 몇 문제 이상 맞춰야 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을 제대로 좀 공부를 했다 볼 수 있냐. 최하 10문제 저는 항상 강의 받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10문제 이상 맞춰야 하시라고 항상 해년만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또 마치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올해에도 그렇게 10문제 이상 맞추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을 집중 공략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은 12문제 중 10문제 이상 맞추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할 것이다. 이 법은 적용 대상이 어디다? 국토 전체다. 국토 전체 국토 전체에다여 선 계획을 수입합니다. 이때 이 계획은 수립되는 공간이 토지니까 토지 이용 계획을 승리를 가지면서 수립하는 주체가 행정청이니까 행정계획을 승리를 가져요. 이런 계획들이 먼저 나와요.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은 계획이 먼저 나오고 있다. 그 계획으로써 국토 전체에 대한 그런 토지용의 방향 국토 전체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런 국토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에서 수발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국가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가지고 그 공간을 상호 연계하여서 발전이 나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광역계획군을 지정해가지고 그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식이 나오고요. 개별 도시마다 또 군마다 우리 도시는 이러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우리 군은 이런 군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으로써 각각의 개별 도시에서 만드는 도시기본계 군에서 만드는 군기본계가 있는데요. 이걸 도시군기본계를 합니다. 이런 계획들은 누가 수립하고 수립할 때는 어떠한 내용을 정책 내용으로써 담아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계획은 수립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수립이 되어지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우리 국민들한테 구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의 정책들을 바로 우리의 토지에 확정해 나가는 계획으로써 이 도시에 있는 땅 군에 있는 땅을 관리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도시에서 만들어지면 도시관리계 군에서 만들면 군관리계 이렇게 해서 도시군관리계 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계획들은 또 누가 만드는가 만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만들어서 시행하게 될 때 어떤 요령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로 우리 땅에 여러 가지 이용에 관한 내용을 결정해주고 그 범죄를 도면화시켜서 보여줍니다. 그 도면을 지옥냄이라 하는데 이 지옥냄은 누가 작성하는가 그리고 작성해서 나갈 때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국토인 토지를 이용할 때 말이죠. 미리 행정청인 이 국토교통자라든가 시도사 대도시장이 이 땅은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됩니다. 이 땅은 주거적 이 땅은 상업적 이 땅은 공정적 공업적 이 땅은 보전해야 되는 녹지역 이렇게 딱딱 쓰임수를 정해서 지정해 주는데 이걸 용도적이라 해요. 이런 용도적은 종류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용도적에 지정이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규모의 제한을 가하게 해서 적용을 하독되어 있는 게 권필과 용종일이 있습니다. 이 권필과 용종일은 또 무엇인가 이 권필이란 것은 주어진 토지가 있다. 그때 그 토지 안에서 확보가 난 최대 건축면적 크기를 규차하자는 것이 권필인데요. 권필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써 주어진 대지 면적이 예컨대 예컨대 팩이란 말 써서는 안되지만 안쓰겠습니다. 주어진 하나의 대지 면적이 천조미터가 있다. 그래 여러분이 이 하나의 대지를 확보했는데 그 대지 면적이 천조미터에 있건만 거기다 확보 가능한 건축면적은 건필로 규질버리는 거예요. 그때 건필을 최대한다가 바로 20%밖에 안된다. 최대한다가 20% 안된다. 주로 녹적이 건필을 최대한 20% 이한대요. 그러면 건필이 20% 이하밖에 적용이 안된다. 그러면 주어진 대지 면적이 천조미터라도 거기다가 건축면적을 확보할 때는 최대 200조미터만 확보하고 800조미터만 빈 땅으로 나나라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건필이에요. 만약 그 땅이 중심상업적이 있어가지고는 건필을 최대한다가 90% 이하가 적용되는데 건필 정도가 최단도가 90% 이하다. 그러면 바로 주어진 대지 면적이 천이다. 그러면 확보하고 관한 최대 건축면적은 900조금부터 확보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만약 그 땅이 계획관리기 있다. 계획관리기 건필을 최단도가 40% 이한대요. 건필을 40% 이하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이 천이다라고 할 때 확보하고 관한 최대 건축면적 은 400조금부터 까지 하고 더 처감 안된다. 이런 게 바로 건필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용종률은 그 건축면적 확보해가지고 층층 있게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 바닥면적을 쫙쫙 올려고 할 때 그것에 합계 이걸 연면적으로 하는데 최대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이 용종입니다. 이런 용종률도 용도 지표로 딱 그 수치가 다 규정돼 있는데 예컨대 하나의 대지가 있금만 그 대지가 천정부터다 거기에 용종률이 바로 500%가 적용된다. 대지 면적의 5배까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연면적 5배면 500이죠. 500 5천 5천 그 500%가 용종률이 적용되고 있는 대지가 있다. 그런데 대지 면적이 천조무차다. 천조무차의 5배는 5천조무차죠. 5천조무차까지 연면적을 확보해서 층층 올려도 된다. 그때 연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면적을 확보하였는데 용종률 산정용 연면적은 또 달라요. 용종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지하층을 했다 하면 지하층 면적은 빼줍니다. 지상에 또 부속 용도의 주차장이 확보되면 그 주차 용도로 쓰는 면적도 빼줘요.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준초고층 건축물을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빼주고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사지원에 대평안을 넣었다면 그 면적도 빼줘요.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용도 지역별로 제한되는 건축물이 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에 나오고요. 건폐 용도체단도 우리가 공부를 해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용도주구라는 게 있어요. 경관주구 고도주구 그 다음에 개발진주구 칠학주구 이런 용도주구가 있는데 이 용도주구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그것들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재는 뭘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도구구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개발지원기업 시가와 조종기업 그 다음에 수산지원 보호기업 그 다음에 도시장 공구역 뭐 입주기제 채수기업 용도기 5개가 있는데요. 이 5가지는 어떤 의미로 지정이 되고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되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는 무슨 법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규제하는가 그걸 위반하면 또 어떻게 처벌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 법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은 바로 이 특정 지역을 보다 구치의 상사계 개발과 정보를 통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하도록 하겠다. 건평률은 이 정도만 해라. 건축을 높이는 이 정도만 해라. 이 안에 들어갈 기반성 도로 공원 이런 규모는 이렇게 하고 배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상사한 내용의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고 정보할 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역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설치한다. 공원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을 도시군객시설을 한대요. 도시군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이걸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라고 해요. 이런 도시군객시설 사업의 설치 절차를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국토의 훼손을 억제하고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땅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 그때 개발을 하고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토속 채취 행위 토지 분할 행위 물건을 쌓아두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런 개발을 할 때 규제를 하겠다. 규제를 할 때니까 개발을 하려면 화가 신청서 만들어서 관할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에게 개발을 허가 신청서 내라. 내가지고 허가 기준 작업하면 허가 내주겠다. 허가 기준에 작업하지 않으면 허가 안 내리겠다. 그래서 규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개발인 허가제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역시 이 국토의 계획 및 유난포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국토의 계획 및 유난포륜에서는 바로 이 기반설 도로모 학교 상하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반설이 이미 개발을 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지역에 추가적인 개발행위인 건축 건축이 있어서 바로 이런 기반설을 넣어줘야 하는데 더 이상 설치하고 골란 지역들 그런 지역에다가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지하는 그게 있습니다. 이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드랑스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지정하는데 이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하고요.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진행되게 되면 그 안에서는 건축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라고 용류를 세게 강화 적용을 해서 건축으로 규모를 제대로 크게 모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미 있었던 기반설인 도로 상하수도 이런 볕들 학교 이런 것들이 부족함없이 운영되도록 하고자 지정해서 나가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밀도 누가 제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이 시외각지대 아직 그 지역에 개발 행위인 건축으로 건축이 많지 않아서 그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초중고 폐기물 체륨이 재활용소 이런 것들이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변화가 발생해서 개발위가 어마어마하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 지역에 기반서를 설치를 필요로 한다. 그럴 때 지지하는 구역이 나오는데 그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랍니다.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축할 때 연면적 200점수를 초과하게 되면 우리 민간에게도 기반서 설치비용을 부담케해요. 그 기반서 설치비용을 내는 경우 현금으로 카드로 내라. 그리고 받아주겠다. 토지로 물납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포류를 나와요.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이발하면 잡아다 체벌하겠다. 그래서 법의 실효성을 합포하겠다라는 벌칙조항이 나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범치하는 게 있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치하는 게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천만 원의 과태료 500만 원의 과태료 이런 것들을 벌칙조항을 일정한 경우에는 이미 행정처분으로서 내줬는데 개발행위가 내렸다 또 도시군객 시설사업하도록 실식인가 내렸다 사업시행자로서 인정을 해줬는데 이걸 취소하려고 한다. 개발행위가 취소 실식인가 취소 도시군객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려고 한다. 그때는 청문을 꼭 시설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아무튼 이 국토의 계획률이란 법률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아주 그냥 본 실무에서 공유사를 공부할 때 바로 공부만 해가지고 합격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걸 활용하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실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한다면 공법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률이란 법률은 실무에서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관심있게 공부를 해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합격도 빨라지죠? 그리고 실무에서 자신감있게 실무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 법을 많이 하면 좋다. 아무튼 이 법은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자기 것이더라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법이 이 건축물 전반에 대하여 건축 사용할 때 안전성 권리하여 규제하겠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건축법이 나와요. 건축법 이 건축법은 7문제 나와요. 7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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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7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이것은 4문제 정도 맞추면 됩니다. 많이 맞추면 좋겠지만 많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4문제 정도 맞추면 훌륭합니다. 이 총 40문제 주제된다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연안 법률에서 12문제 건축법에서 7문제 나오죠. 합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얼마 됩니까? 바로 19문제 되죠? 그리고 약 절반이 여기서 나옵니다. 절반이 약 40문제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할 때 국토계획법 먼저 파고 그다음에 건축법 파도 하는 것이 전략적 좋고요. 그리고 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 또 있는데 이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대금으로 건설 공부하여 국민의 주관점을 도마하도록 하겠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주택법이 있습니다. 이 주택법도 7문제가 취재하는데 이 법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주택법은 5문제 이상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도 내용도 많지도 않고 내용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를 집중료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공법은 아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리고 자음 쉬었다가 추가로 이제 바로 이 도시개별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법 농지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하죠.